네, 로케이션 객체는 현재 웹페이지의 주소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웹페이지의 URL을 변경하고 현재 웹페이지를 리로드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또한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로케이션 객체의 href라고 하는 정보는 현재 웹페이지의 URL을 알려주는 정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프로퍼티는 읽기도 가능합니다. 읽기를 하게 되면 현재 웹페이지의 주소를 알려주고 저 속성에다가 어떤 값을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값에 해당되는 URL로 문서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콘솔에서 이렇게 로케이션의 href 프로퍼티에 저의 블로그인 http.egoin.net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URL이 이렇게 바뀌면서 저의 블로그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은 언제 쓰냐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어떤 실행을 쭉 하는 과정에서 이 사용자가 다른 URL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사용자를, 뭐 리디렉션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URL로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로케이션.href라는 저 프로퍼티를 자바스크립트로 다른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현재 웹페이지가 다른 URL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케이션 객체를 다른 URL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예, 하지만 위에 있는 방법이 좀 더 명시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웹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리로드하고 싶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리로드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케이션.hrf는 로케이션.hrf 이렇게 하면 예, 현재 URL을 자,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문서의 URL을 현재 문서의 URL로 바꾸니까 웹페이지가 리로드 되는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로케이션 객체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 리로드라는 메소드를 오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재 웹페이지가 간편하게 리로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보가 갱신됐거나 사용자에게 다시 웹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 간편하게 location.reload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문서에 현재 윈도우에 로드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이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객체인 로케이션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 ... ...